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모두다 50보 100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저지른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장관 자리에 오르는 사람 또 총리 자리에 오르는 사람 그리고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밀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공과금 납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여유가 없더라도 자동차 벌칙금과 같은 그런 공과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공권력이란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서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총리 장관들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보면 이분들은 무슨 특헌의식이 있는지 공과금 납부 같은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하구나 그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부겸 씨 1958년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 후보로 오른 인물입니다. 5월 3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내외가 교통위밥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용은 김 후보자가 3건 그리고 배우자가 29건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김부겸 후보자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했던 차량은 경기군포경찰서의 과태료 체납으로 2007년 8월 세 차례 압류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김부겸 후보자는 군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편 김부겸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차례의 차량이 압류 등록됐습니다. 그 제목은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부인이라면 도저히 일반 시민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법한 그런 예를 들면 법준수의식이 대단히 희박한 분들이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체납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준영 씨입니다. 1967년생이고 올해 54세고 해양수산부 차관에서 장관후보에 오른 임무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8년 주영대사관 근무 시절에 부인이 다량의 유럽산 도자기를 사들인 뒤에 외교관 이삿짐으로 해서 관세도 내지 않았고 또 이것을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한 것 때문에 비난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부인이 2019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하면서 판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밀수라는 그런 것을 의도한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판매 목적일 때는 관세도 내야 되고 또 도소매급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두 다 어겼고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그런 이유로 적발되지도 않았고 통관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박준영 장관 후보는 5월 1일 날 해양수산부의 설명자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은 임혜숙 장관 후보입니다. 1963년생으로 올해 58세고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직에 올랐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1년에서 5년 동안 내지 않다가 후보 지명 전후에 몰아서 납부했다 이런 보도가 들립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더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이렇게 몰아서 낼 수가 있는지 몇 년 동안 이렇게 늦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 시절에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나간 정황이 그렇게 포착됐고 또 일부는 남편까지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행성지도 하와이, 오키나와,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등이 돼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운 계약서의 작성이라든지 또 자녀 이중국적 문제, 13차례의 위장전임 문제, 정유제 탈루 문제,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한 번 본인이 정한 그런 인사는 관철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렇게 흠결들이 많은 인물들이 장관도 되고 그렇게 또 총리도 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형욱 후보입니다. 1962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59세 구토교통부 장관 후보입니다. 세종지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서 시세차익 2억 2천만 원을 거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밝혀진 것은 부인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서 2021년 또 4월 달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형욱 후보는 가정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사과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들리는 소문은 일반 국민들의 그런 시선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고위직이라면 법의식이라든지 법을 준수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낫기는 커녕 일반 국민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흠결이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번 인사에서도 또 반복해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청문회에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인명을 강행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위청들의 자화상을 직접 목격하는 듯해서 씁쓸해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